양학은 SR. 쪽파리 양학 XR. 와 양학이래 말하는거야. 아 예예 그거다. 말하는거봐 양학이래. 양학. 누나 아까 올스파인더 4대1 세이브 따로 영상 올려주세요. 올스파인더. 아 세상에 저자가 어디야? 일본거야? 이거 이맥 이맥 이맥. 이맥 올린 메모장고 있잖아요 누나 쓰다가 아까. 그거에 영상 올려달라고요. 하나 하나 하나. 멋있긴 했지. 네. 아파. 일번 하나. 일번 라프. 나이씨. 아 낙시야. 7번 올라온다. 설대하나 빨쩍. 빨쩍이 아니라고 보였어. 긴 수업머신이. 2번. 2번. 아래. 4. 1번도 있다. 얘 설대도 있어. 이 설대. 아이고 랍다 얘도. 아흑. 던다. 어. 에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아 이거 나 이 맵이 올부. 아 여기가 맵 이름이 스파이더였어? 난 몰랐어. 올. 구. 스파이더. 어. 하나쯤 와주지 않을까? 안 올 것 같애. 아. 지르받네. 뭐. 스파이더. 다 매듭해야지. 하핳. 아 잉마뻔 천천히 가지 뭐. 우리 1번 아무리 안 갔다. 음.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지르받아. 이 번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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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슬리버 다운이야 슬리버 다운이야 슬리버는 아래로 슬리버는 아래 다운 아우 있다 힐터치 하나 있지 않나? 어 있어 힐터치 짠 에이 상태라 이 상태부터 옆밥 깔아야지 깔아야지 뭐야 이 새끼 왜 있어 5번! 5번인데? 야 들어와 나 서라는데 너무 미쳤어 어? 썸 타나? 어 썸 타나? 어 썸 탔어요 그런데? 쩜쩜쩜쩜 그렇지 어 하잖아 아 예 한국 모르겠네 아 외국인이야? 네 힝힝힝 아핰 나 한국인 진짜 하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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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핰 나 한국인 진짜 하핰 지금 애가 애가 얘네 5번에 고정이야 불안 vam Dra 네 기다려 덞 저.. 저런거 보고있다 1번인가 봐 지하로 한번 고르지 지하로 갔나 보다 뭐라는거야? 그러니까 이거 저번에 떼냐들 뻑했는데 구글.. 구글 번역기를 찾아간다 아니야 저건 단어 없어 단어가 뭔지 모르겠어 일본식 그거 아니야? 일본식 영어가 따로 있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아는 언어가 있어 아 따라왔네 10번 하나 들어간다 설계 하나 있어 적게 있냐? 네 오른쪽 둘 둘 둘 하나 더 단샷 반샷 어우 ㅅㅂ 단샷 준호 아까부터 느끼는건데 별 필요 없을때 칼 들고 겁나 많이 난다 어 그거 버릇이지 너 아 이거 그냥 그냥 쓰는거에요 그냥 하는게 흐흐흐흫 헛 하이링 히히히히히히 하이링 호흡 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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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진짜 치큰세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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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올라요 하나 더 하나 더 올라요 골방은 쓰라고 있는거죠 거의 한 거의 한 90% 거의 감옥들 가능성 높지 않냐 어 감옥 감옥이지 완전 저 감옥에서 있긴 했는데 저 상대방이들이 못할거고 내가 봤을때 국정도 적어야 돼 그냥 좋다는 애들 빠옹 쓰나있어? 그냥 있어요? 어 1번 쓰나 2번 안했어요 7번 미클 우와 갈까 어 한쪽으로 갈게요 이하나 짝 낙하사운드 1번 지하 안들어갔다 어이구야 8번 2 8 2 8 3 8 3 7 내려왔잖아 낙하사운드 2 2 2 6번 조심해 난간에도 있고 난간 발전지 이제 낙하나겠다 3명인가? 아 잠깐만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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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아 안 죽어 엄마 안 죽네 못 맞추네 내가 12시네? 아 헬스 자야지 잘 사람들을 준호는 안자도 되겠네 내일 쉰다며 내일 쉬니까 1농 1농 없어 1농 없어 1농 없어 이거 B 조심해 B 하나 올 B인거 같애 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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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배 7백 하나 짤 하나 짤 하나 1농 새끼가 와리를 칠려고 하나 3번에 있다 3번 얘가 근데 뒤에서 존나 짜댔는데 아 아이고 나 왜 다시 난가 나이스 나이스 얘네가 잘하는 팀? 얘네 일본 대회 팀 일본에서? 일본에서 못하는 애들 근데 얘네 말고 잘하는 애들 있어 진짜 반응 속도 존나 빨라 네 스나가 스나가 엄청 잘해 스나가 개소름이야 아 나 놀랐어요 잘하더라고요 걔가 또 빨랐어 어 근데 이겼어 근데 우리가 이겼어 at 아마 어 아우! 8번! 8번 무조건 있어 공아 하나 더! 자 1p 나이스 8번 8번 안해 8번은 달점 아 8번은 1층 쪽 바닥에 써 야 나이스 나 사람을 보지도 못했어 이해봐